테스트샷 컴백 인터뷰 톡톡 치는 매력의 대셀 걸그룹 우리 레드벨벳 만나볼게요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컴백과 동시에 음원 차트를 점령하셨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의 에너지 넘치는 저희 레드적인 모습과 또 중독성 있는 멜로디 가사 안무가 재밌게 들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독성 있는 포인트 안무가 또 화제인데 저희도 한번 배워볼까요? 네 그러면 저희 로봇춤 보여드릴게요 네 둘 셋 남동생 로봇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색하지 하하하 와 네 만약에 이번에 앨범으로 1위 한다면 펜덱의 어떤 이벤트를 보여주신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노래 제목이 덤덤이니까 바보 같은 춤을 추겠습니다 네 정말 바보 같은 춤을 추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오늘 중독성을 부르는 레드벨벳에서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남자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 걸그룹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큼하게 무대를 사로잡는 플레이백 심장을 어택하는 YB에 이어 청정 러블리돌 에이프릴이 찾아갑니다 청정 러블리 입니다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하하하하